시가총액의 작은 중소형주를 스몰캡이라고 하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똑한 스몰캠 투자법,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몰캡은 시가총액이 작아서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몰캡 종목을 고를 때 기업이 속한 산업을 살펴보고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스몰캡 종목을 고를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산업을 봐야 되고요. 반도체가 투자하려는 HBM이나 CXL이나 그런 쪽으로는 어떠한 관련주들이 실제로 수혜가 있을까. 정말 그 회사가 그거와 관련돼서 과거에 연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치투자 전략보다도 어느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주도하는 어떤 그런 섹터나 이벤트를 찾아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의점으로는 대량 대기 매물인 오버행 이슈가 꼽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20%가 넘는다. 그 오버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다면 언제 또 출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유망 산업으로 웹툰과 인공지능을 주목했습니다. 작년에 시장을 좀 달궜었던 섹터가 또 엔터 산업이 있는데 엔터 산업과 웹툰 산업도 결국은 같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이버 웹툰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부분은 글로벌리 인지도를 더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이 지분 투자한 스몰켓 기업 중에서는 최근 상장한 Y랩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CES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짧으면 1분기, 많게는 상반기,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업급인 APR이 상장 예정돼 있고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IPO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